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벤트를 하고 있죠. 일명 나 듣고 있어요 이벤트인데요. 이번주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취를 인증하는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따뜻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시구나 저희도 굉장히 신나고 반갑고 그런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궁금해져요.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알편심을 듣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어떤 느낌을 듣고 계시는지 공유를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닥터파모르 리턴 에이즈 미스트 에센스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또 이제 계속 써보니까 특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분사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미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에센스인데 이걸 미스트 형태로 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스트라는 것이 딱 뿌렸을 때 너무 힘이 없어도 얼굴에 닿는 것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너무 쎄도 물방울이 막 뚝뚝 떨어지고 나 비맞았니? 뭐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딱 적당한 그 지점을 잡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힘있게 내 얼굴에 와서 착 안기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오후에도 좀 수시로 뿌려대고 있어요. 그 비싼 걸. 네. 그래서 이벤트 덕에 한번 코사를. 닥터파모르의 기술력이 됐네요. 저는 이 닥터파모르 다른 화장품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요즘에 최애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닥터파모르 아쿠아 선젤. 그러니까 보통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젤 형태로 나온 건데요. 굉장히 가볍고 얼굴에 잘 발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킨, 에센스, 로션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이 리터네지 미스트 에센스를 먼저 뿌려요. 그리고 정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크림으로 살짝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 아쿠아 선젤을 발라서 화장의 기초화장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고 이렇게 반짝반짝. 광나는, 윤이 나는 피부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망언님 얼굴 보고 주문했잖아요. 선제. 그러니까요. 오늘 주문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이 닥터파모를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화장품 구경하시고 또 이 아쿠아 선젤은 1 플러스 1이더라고요. 이런 게 없죠. 네. 자, 이제 오늘의 알편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알편심의 주제는 뭐죠? 바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이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면 청소년 딱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약간 주입식으로 청소년 하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알편심에서 나눌 자아 정체감 이야기는 청소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아 정체감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늘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득 내가 왜 사나. 나는 누구지? 이러면서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걸까? 공허해지고. 그런 감정이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저는 특수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굉장히 중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혼란은 있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계속 살 건가? 내 인생이 뭐지? 이런 혼란을 경험하셨을 때 그래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의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께서도 겪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자아 정체감이 뭔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알편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는 또 우리가 흔히들 실생활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실 텐데요.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감을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를 하나요? 이게 참 정의라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기 때문에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아 정체감을 이야기할 때 에릭슨이라는 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릭슨 하면 저는 전생의 발달 이론가 떠오르는데요. 인생을 8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다고 얘기를 한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심리학계의 자아 정체감이라는 개념을 확 불을 지폈죠. 그러면 왜 하필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정신분석학 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였거든요. 이 에릭슨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청소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2차 성진. 그렇죠. 신체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적인 불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지지? 내가 누구지? 나 뭐지? 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네. 이런 질문으로 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소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청소년기를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 과도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자체도 뭘 좀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은 아우, 너는 아직도 어린데 왜 그러니? 왜 네 마음대로 하려니?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면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하니? 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난 뭐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가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요. 자아정체감이 이렇게 자신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가고 변화되어가고 또는 공고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백세시대라고 해서 수명 연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기간이 점점점점 길어지고 꼭 청소년기반의 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에릭슨도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자아탐색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기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쉽게 떠올리면 우리가 청소년기를 중고등학생 때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20세까지가 청소년인데 요즘에 발달심리학 책을 보면 30세까지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청소년기가 끝난다는 것은 독립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언제 독립하나 생각해 보면 30살도 이르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기만의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아정체감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좀 자아정체감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통합된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아침 다르고 오늘 저녁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관되게 유지되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지속성, 통합성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제가 평생 독서라는 걸 안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책 한 권을 오늘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독서광이야. 라는 정체감을 갖기는 힘들다는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또 미래의 내가 이럴 것이다. 라는 좀 일관성이 있는 모습 이런 것이 나의 정체감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들으시다 보면 그러면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게 뭔가 이런 궁금함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고 일관된 그리고 통합된 상태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알편심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겠죠? 그럼 나는 자아정체감이 있는 거야? 높은 거야? 뭐 이런 게 궁금하실 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 되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 나는 이렇게 해왔지. 이런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다면 정체감이 있는 것이고 뭐지? 생각해본 적 없는데?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정체감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좀 혼란을 겪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의 자아정체감이라는 걸 고민하게 될 때가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도 되나? 나 정말 이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결혼할까? 이런 식이랑요. 또 진로를 결정할 때. 이 일을 해도 될까? 나 이거 정말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의 선택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를 아무래도 덜 겪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신선 노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물론 자아정체감이 평생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런 발달과업을 잘 수행해야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고민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한테 그런 건 다 대학 가서 해라고 하고 공부만 시키는 이런 제도가 제도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 되게 오래 다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외국에서 온 고등학생 되는, 또래되는 애들이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외국에는 갭이어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을 입학 허가를 받아놨는데 1년 동안 쉬면서 여기저기 전 세계 다녀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로 삼고선 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부럽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대가 변했네요.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네.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좀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갭이어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스콜레라는 제도가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의도적인 쉼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학교 제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1년이면 1년, 한 학기면 한 학기를 쉬면서 아까 질문을 던졌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을 실컷 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들여와가지고요. 서울시에서는 오디세이 학교라는 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꿈틀리 인생학교라던가 몇몇 대안학교 형태의 쉼을 보장하는 자아 정체감을 탐색하는 여행을 장려하는 학교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꼭 단지 이런 대안학교 또는 어떤 시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도입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주는 어떤 문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는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어느 날 청소년기 돼서 고민 좀 한다고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수집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문화와 젠더와 상황입니다. 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네. 문화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구 문화권 아이들한테 너는 누구니? 라고 자기소개를 해봐. 이러면 나는 파란 눈에 브라운 헤어에 나는 뭘 좋아하고 이런 나만의 것, 남들과는 구별되는 것에 많은 비중을 준대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 아이들한테 자기소개봐 이러면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그 흔한 자기소개서. 네. 그래서 저는 무슨 학교, 무슨 과 이런 소속, 집단 이런 쪽으로 아이덴티티를 발달시킨다라는 그런 연구가 아주 널리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속한 문화가 여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감의 특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두 번째가 젠더라고 했잖아요. 이 젠더도 굉장히 고민되는 것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남성들이 굉장히 자기를 억압하고 있을 때 감수성이 풍부한데 그걸 억압하고 있을 때 참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누가 보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건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참고 그리고 사실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남자답지 않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통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남자들이 자기의 젠더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는 감정이 풍부해 나는 잘 울어 이런 자아 정체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젠더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 못지않게 감성이 풍부하고 잘 우는 사람인데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나는 나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화가 너무 슬펐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진짜 자기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소위 여성들은 되게 수다스럽고 막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좀 독립적이고 말을 별로 안 하고 감옥하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표현할 때 나는 수다스러워 말하는 걸 좋아해 친구랑 있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는 빈도는 되게 높고 남성들이 친구 좋아해 말 좋아해 이런 거 하는 비율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는지 친구랑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를 빈도랑 양을 체크를 해보면 남녀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개인차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되라는 그런 통념에 부합하는 특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좀 다르다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때만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쳐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인 압력 그런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신경 쓰면서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맞아요. 세 번째가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상황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딱 됐는데 핑크색 핫핑크 치마를 입고 만약에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회사는 막 건설회사 그래가지고 남자가 다 쓰고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핑크를 입고 있으면 저는 스스로 어머나 되게 튀는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디자인 회사라던가 패션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핑크색을 입고 갔는데 재다. 네온, 네온 컬러, 형광초록 이런 거 입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무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크색 옷을 입는다라는 나의 행동은 동일한데 내가 있는 환경,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를 전혀 다른 특성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황도 내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 젠더, 상황 이 세 가지가 알게 모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나야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들 혹은 내가 그동안 막 쳐내왔던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겠네요. 이게 진짜 나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는 어쩌다 문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위기라는 거는 어떤 불편함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뭔가 불편할 때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리고 관계에서 불편함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 내적인 불편함이 올 수도 있죠. 또는 불만족함이 생길 때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네, 공허하네 또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실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맞는 건가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기회가 위기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에서도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도 뭔가 인생에서 변화를 겪을 때 출산이든 결혼이든 그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게 맞았나? 이런 고민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일종의 위기 경험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강조한 학자가 또 있죠. 제임스 마샤라는 에릭슨과 쌍두마차예요. 이 정체감 분야에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또 학자인데요. 이 마샤라는 사람이 정체감의 어떤 확립 단계 유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체감에 대해서 전념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안하냐 이 축을 가지고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체감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다든지 위기를 경험했으면서 그 경험의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정체감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변화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정체감 유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경험하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은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에 전념하기는 아직 이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알긴 알겠는데 안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단계를 정체감 유예 밀어놨다는 거죠. 유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없다. 전념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체감 혼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마샤의 정체감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아까 정체감 유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없으면서 막 열심히만 하는 이거를 이제 유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foreclosur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용어는 아닌데 이게 압류 뭘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위기를 경험할 기회를 저당 잡혔다. 압류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회나 부모가 정해준 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1등 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위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런 경우가 이 정체감 유실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유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년기에 크게 혼란을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시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까지는 굉장히 잘 살아왔고 나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들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나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위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주변의 기대를 흡수하고 그렇죠. 이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실천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경우에 문득 정신 차려보면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상담하는 사람들끼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누구네 집에가 청소년인데 가출했다 이러면은 걱정하기보다는 어 자아강도가 있네 힘이 있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거 반항하면서까지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위기를 제대로 경험하는 그럼요. 너무 고민 없이 너무 비판 없이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죠. 저는 이 얘기하면서 그거 생각나네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할 지랄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지랄을 한번 못해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지랄병이 도진다니까요. 마거님이 너무 태연하게 지랄지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네. 언젠가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뤄두면 언제 이게 또 훅 하고 올라올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특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을수록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다 헛것이었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불안을 회피하고 덮어두는 데 급급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의 경험을 반갑게 환영하면서 맞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하면은 중년의 위기도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성인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감 이슈라는 게 청소년만의 과업은 아니에요.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하지만 중년은 사추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또 저는 이걸 하면서 마흔을 우리가 흔히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중년의 시작을 마흔으로 보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불혹이 뭐예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보니까 개뿔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몇 살쯤 돼야 진짜 불혹할 수 있을까요? 사실 50이면 뭐 지천명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의 뜻을 알까요? 50대 제 주변의 50대들 보면은 아직도 청소년 같은데? 그러게요. 한 70대학 불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왜 신체 나이도 플러스 30으로 계산하라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심리적인 나이도 불혹 한 70세쯤? 가능이나 하면 좋겠네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면 좀 어때요? 그게 삶인데.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라는 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중년의 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침체감 무력감 불행감 지루함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회의 또 나의 정체에 대한 고민과 혼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년의 이슈 정체감 이슈에 대해서 너무 또 문제로 볼 건 아니에요. 일종의 발달 과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레빈슨의 발달 이론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빈슨 하면은 그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 그렇죠.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러한 책을 이제 또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빈슨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전환기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기가 아까 저희가 말했던 위기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30대의 전환기에는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해요. 그럼 중년기 전환기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중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함도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인생 후반기를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까지 이루어둔 것들 이제까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가 좀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의 독립을 어떻게 내가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배우자의 어떤 자유 혹은 서로가 약간씩 거리를 두게 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환기들마다 위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자기 정체감이 잘 형성되고 또 그 다음 인생계에서 또 절정을 맞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결국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이니 반갑게 진지하게 맞이하셔라 이런 반복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웰컴 위기 중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융이에요. 칼융 이 융은 이제 중년의 위기를 자기 치유의 과정이고 또 심리적 또는 정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인생 전반부에 살아보지 못한 어떤 요소들,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년 시기가 딱 되면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재조정을 한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이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는 인생의 오전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 없다. 아침에는 대단했던 것이 저녁에는 사소한 것일 수 있고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년 이유가 오후의 삶이잖아요. 그 오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년의 위기라고 잘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오전에 좀 계획대로 못 살고 이러면은 뭔가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어차피 망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중년의 위기를 강하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전까지의 내 삶이 좀 별 볼일 없었다고 느껴지거나 잘못 살았다. 이렇게 남은 게 없다. 이러실 때 위기를 크게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오후도 똑같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중년의 위기는 인생 후반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융하면 개성화라는 개념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이 개성화라는 거는 진정한 자기의 고유성을 찾고 그것을 실현한다는 의미예요. 아 그럼 그거를 자기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정한 자기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실현도 우리가 뭐 자아실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진정한 자기가 되어간다. 나의 고유성을 찾아간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또는 청년기에는 사회가 부과한 일들을 해내느라고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 네. 그런 것들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가면을 벗어던지고 좀 가면과 나라는 걸 구분해서 진정한 나, 가면 없이도 당당한 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실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정체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믿어왔던 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별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이럴 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야만 한다라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나도 모르게 여러 개 없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벗어번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벗어봤더니 별일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된다는 게 가면을 안 쓰고 맨 얼굴에 내가 된다라는 의미만은 아니고 가면, 어떤 가면을 내가 적절한 식에 쓸 수 있느냐 골라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가면을 쓴 나도 나고 벗었을 때 나도 나고 그렇죠.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무서워서 가면을 못 벗는 상황이 되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내가 주도적으로 벗고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융이 말하는 자기 시련은 이런 나의 온전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년이 돼서 중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담에 오게 될 때는 어떤 경우에 오냐면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뭐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했던 방식으로 뭐가 잘 안 되고 그 전에는 그게 굉장히 잘 작동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닐 때 상담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도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의 어떤 한 면이나 어떤 기능이 잘 발휘해서 잘 살아왔어도 인생 후반기에는 또 다른 면 자기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다른 면이나 기능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사용해서 잘 살다 보면 온전한 자기 모습 그러니까 원만한 인간이 된다고는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기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크건 작던 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신체적인 노화도 중요한 위기의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초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 기능이라고 이제 발달 심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건강에 집착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결국에 그 가면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오히려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나 내 내면이 원하는 것이 점점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모습을 좀 유연하게 발휘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융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년의 위기와 융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바로 데릴샤프가 지은 융, 중년을 말하다. 라는 책인데요.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쉽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위기가 중요하고 또 위기를 반갑게 맞으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찬찬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엉터리였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왔다 싶으시다면 이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았나 앞으로는 더 어떻게 더 성취해 나갈까 더 변화시켜 볼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요. 실패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진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뭘 더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답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지? 이 위기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지? 나에게 어떤 길로 향해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던지는 질문들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위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전환기가 있을 수 있고 위기라는 게 당연히 찾아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반갑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 내가 우울한가 봐 내가 갱년기인가 봐 이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나 봐 이렇게 좀 슬픔에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공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고 계시다면 왔다.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나에게 위기가 왔다. 아, 반갑다.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혼란스러우셔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위기, 반갑게 맞이하시라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면 더 변화하고 성장하셔서 인생 후반기가 더 행복하고 또 만족스럽게 되실 거라고 되게 그런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또 알편심의 취지하고도 비슷하네요. 뭐냐면 이걸 모르면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좌절스러울 수도 있는데 위기라는 거는 전환기마다 한 번씩 온다. 그걸 잘 극복해내면 나의 삶은 더 찬란해질 것이다. 이런 건 아시게 되시면 위기를 또 불안해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질문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전에 안 해봤던 것들을 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익숙했던 방식으로만 해오셨다면 좀 익숙하지 않았던 나한테 조금 불편했던 안전한 만큼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정도에서 좀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 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집에 갈 때 맨날 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좀 버스를 한번 타보고 갈까?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동창 모임은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나가본다던가 안 먹었던 음식을 한번 먹어본다든지 여행을 가본다던가 그럼요. 여행도 낯선 곳에 나를 던지는 경험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해오던 것만을 고집해서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알편심의 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행동들 작은 거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자아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정체감을 획득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변화와 위기의 순간들마다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경험해보시면서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좀 찾아 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마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려야 하겠죠. 이 나 듣고 있어요 댓글 이벤트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댓글을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드디어 저희 알편심에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 전문가를 모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드디어 환경이 조성됐어요. 여러분들 구독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스트리밍 횟수도 엄청 늘어나고 이제 게스트를 저희가 마음 놓고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발달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알편심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기 후원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 후원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곳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댓글 하나하나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송은 힘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또 표명해 봅니다. 오늘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칼융의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중년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 진정한 당신이 되라는 내면의 신호이다. 진정한 지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